뭐야? 팔꿈치가 터졌어. 옷을 5년밖에 안 입었는데 팔꿈치가 터집니까. 갭 보고 있나? 이게 교복이란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고? 어떻게 접어서 입으면 되지. 접었어요. 멋있죠? 멋있잖아. 괜찮아? 솔직히 의상 협찬 같은 건 나 같은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5년씩 입을 수 있다고. 담당자가 제발 그만 입어달라고 할 때까지 입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비서금입니다. 잘 계셨죠? 오늘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그냥 추적추적 와요. 오전부터 오늘 하루 종일 온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 비가 오는 날 배가 고파요. 그러면 미국 음식 중에 당기는 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런 날씨에는 먹을 게 없어. 미국 음식은. 우선 뭐가 땡겨요? 비 오면. 타전에 막걸리지. 전에 막걸리인데 전도 뭐 여기서 제대로 된 전 먹기가 힘들고 좀 느끼하다? 느끼한 게 싫어. 그럼 뭐 먹어야 돼? 얼큰한 거 먹어야지. 국물 먹어야지. 특히나 얼큰한 거.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밥의 나라. 국물의 나라. 나는 우리나라를 한국을 국물의 나라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이 다채로운 국물들의 향연. 국물의 나라 한국에서야 발에 채이는 게 국물 종류지만 이 동네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중식입니다. 중식인데 한국 중식이랑 좀 다르고요. 제가 참 중식을 즐기는데 아틀란타 와서 제가 즐겨오는 중식들 그리고 제가 가는 가게들 중에 제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게. 거기에 오늘 제가 간다라고 표현하기 보단 그냥 이끌리네요. 이끌리고 있어요. 그냥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니까 배비 찍고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갈 예정이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탕입니다. 탕인데 미국에서는 핫팟이라고 불러요. 핫팟이라고 불러서 얼큰한 그런 핫팟이죠. 한국집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전골 같은 느낌이죠. 핫팟집인데 핫팟 하면 이렇게 한국에서 드시는 버거라고 하나요? 발음 정확한가? 이렇게 국물에 담궈먹는 샤부샤부 같이 먹는 게 있고 그냥 이게 탕처럼 나오기도 해요. 제가 가는 데는 깨작깨작 담궈먹는 거 별로야.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는 곳에서는 이렇게 전골처럼 나오는 핫팟을 아주 잘하는 집인데 거기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오시면 또 미국에서 전에는 인도 음식 먹고 이번에는 중국 음식 먹고 넌 뭐 미국 음식 좀 먹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날이니만큼 어쩔 수 없고 중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 오시면 사실 미국 전통 음식이라는 게 사실 몇 개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뻔하잖아. 그래서 사실 미국에 오시면 예를 들어 뉴욕에 가셨어.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가셨어. 그럼 어디 가봐야 됩니까? 차이나타운 가보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 중국 음식점 요런 것들이 유명한 데가 꽤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요즘은 한국에서도 뭐라 미국 스타일의 중국 음식들이 많으니까 즐기시기 쉬우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리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미국 본토의 그 아메리칸 차이니스 음식들의 맛이 또 있죠. 그래서 거기가 그런 데 또 한 번씩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틀란타에는 사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 있는 이런 큰 차이나타운은 없어요. 차이나타운은 없는데 제가 가는 곳은 그나마 자그마하게 형성되어 있는 일단 차이나타운 가면 뭐가 있어야 돼? 딤썸집 하나 있어야지. 유명한 딤썸집. 그죠? 딤썸집 큰 게 하나 있고 그 뒤에 가면 그 건물에 상가 같은 정도 사이즈의 건물인데 건물이 아니죠. 그냥 상가예요. 조그만 상가인데 거기 뒤에 보면 카페테리아 같은 게 있어요. 푸드코트 같은 게 중국 스타일의 푸드코트야. 거기를 예전 제 직장 동료 중국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여기 가서 먹어라. 아틀란타에서 중국 음식 먹는다 그러면 여기서 먹어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되게 지저분했어. 정말 중국 같았다고. 예전에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중국 유학을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거기를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중국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중국 스타일의 정말 가족들 데려가기 좀 그런 데였어요. 맛은 있는데 가족들 데려가기 좀 분위기가 살벌했어. 그래가지고 못 데려갔는데 요즘은 진짜 거기가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세련되지기 전에 제가 한번 맞서야 와서 그 분위기를 같이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좀 세련되어졌어요. 예전엔 막 메뉴를 다 다 손글씨로 써있어. 영어도 없고 그냥 한자로만 돼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다 영어도 메뉴가 탁 돼있고 야 그런 데입니다. 하여튼 또 이게 혓바닥이 길었네요. 일단 가서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지금 주차했고요. 아 비오는 거 기찻길이라 또 옆이라 기차 소리도 나고 분위기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홍등 그 홍등 아니에요. 홍등과 홍등 아니고 해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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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의 입구를 지키고 있고 이쪽 분위기 이쪽 분위기 보이시라 이말이에요. 어 뭔가 싸지? 어둡지? 어 중국 냄새나 안 나 그리고 봐 중국 정원이 펼쳐지고 말이죠. 아 분위기 이 분위기죠. 사실 와 근데 여기 진짜 많이 세련되어졌다. 아 들어갑시다. 여기가 바로 제가 가장 최애하는 식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뭐죠? 그냥 카페테리아 에요. 카페테리아 안에 메뉴도 봐 이런 전광판 아니었다고 다 종이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어 손글씨로 썼었던 거라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밥도 뭐하는 길이야 밥이 또 뭐하는 길이야 정갈한 정갈하다고 할 수 있나? 하지만 아 그래요 하여튼 하여튼 아틀란타 보시면 여기 이곳을 한번 들려 보셔야 된다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국분이라면 반드시 어 비주얼 보이십니까 이거? 어 이거 어떡할 거야 돼지고기 위에 돼지고기 핫파드 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시킨 건 돼지고기 핫파드이고 내가 볼 때는 저는 고기는 돼지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국물 한번 먹읍시다. 아 하 하 하 하 이게요 이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제가 먹던 버거하고 또 조금 맛이 달라요. 그리고 하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뭐죠? 요즘 많이 드시는 마라탕 있죠? 마라탕 마라탕하고도 좀 다릅니다. 이게 오히려 오히려 어떤 맛이냐면 진한 매운탕? 한국분들 입맛 기춘으로 보면 진한 매운탕 맛이 나요. 또 배추 들어있잖아요. 배추 배추에 돼지고기 좋아. 끝났지. 그죠? 배추에 돼지고기 좋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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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당면 있죠? 배추 잔뜩 들었지? 호박에다가 중국 스타일 중국 스타일 특유의 고추 그렇지? 이게 미치는 거예요. 두부도 들었어. 어 이게 중국음식이에요. 중국음식 하 근데 참 신기한 건 이게 중국 향이 나는데 중국음식 향이 나는데 우리 입맛에 너무 잘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틀람따가 오신다? 그러면 이 집에서 팥팥 한 그릇은 꼭 먹고 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의 슬라이스드 포크 있죠? 살짝 우리가 만약에 그냥 돼지고기를 여기다 넣었으면 이런 육칠과 이런 느낌이 안 날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이걸 아마 아마 초보로 삶아서 삶을 때도 뭐 넣겠죠? 그래서 특유의 약간의 감칠맛 있는 향이 있고요. 향이 있고 훨씬 부드러워요. 훨씬 맛있다. 녹는데니까 진짜 이 돼지고기가 그냥 대충 넣은 돼지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생 돼지고기를 그냥 넣은 그 느낌이 아니야. 정혁 나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근데 당면에 배추 그는 그는 저녁 이 돼지고기를 너무 맛있다. 이때 그리고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가지고 식지도 않아. 비오는 날 난리 나지. 이렇게 크게 집읍시다. 아니 근데 진짜 중국 돼지고기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말 살코기만 있는데 이게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냥 그냥 생고기를 여기 넣어서 끓인 게 아니에요. 일단 초벌로 삶았던 녀석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일단 돼지고기를 한번 삶으면. 아 푸짐한 거 봐. 배추. 야채 푸짐하잖아. 배추 일단 살. 아 배추란다. 아 고기 삶아서. 육수랑 같이 추가를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내가 볼 땐 그래요. 아우. 아 비오는 날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지. 내가. 아 이걸로 못 먹겠어요. 손이 너무 작아. 이걸 먹어야지. 아 미쳤다. 이게 진짜 한국에서 먹던 허거하고 마라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시원한 맛이 있어요. 내가 그. 아까도 그. 매운탕에 비유가 있어요. 매운탕에 비유하는 이유가. 이게. 어우. 그. 딱 마시잖아요. 국물을 마시면. 단전에서 끓어올라오는. 어. 단전에서 끓어올라오는. 감칠맛과 시원함이 있어요. 단전에서 끓어올라오는. 이게. 아 중국음식. 에서도 물론 감칠맛이나 이런 시원한 맛이 많이 나곤 하는데. 사실 어설픈 식당이나. 아무 중국음식에서나 느낄 수 없는 맛이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당면. 진짜 여기로 오면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이 건더기 먹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 아 배추랑 너무 국물이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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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자. 일단 먹자. 아. 춥다. 온몸이 서늘하다. 지금.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음식이 맛있어서 웃는 것 같지? 아. 그것도 그런데. 제가 1억을 찍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보고 있나? 어? 야. 나도 유튜버 다 됐다. 내가. 이 정도면 거의 백종원 선생님급 아니에요? 거의 백종원 선생님급이야. 푸드 스트릿 파이터. 이거. 어? 못 산다. 내가 진짜. 이건 진짜 아무나 하는 것 같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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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와서 먹는 건데 뭐. 생색이야. 그죠? 음. 아. 아. 중국의 이 매운 음식은. 아. 딱 먹었을 때 입 안에 그냥. 입. 아니 입 주위가. 기름이 그냥. 홍유라고 그랬어. 홍유. 홍유. 홍유가 입 안에. 입술 주위에 막 수염에 다 묻어야 돼. 그게 진짜야. 내가 보니까. 그게 진짜요. 아. 그나저나. 이거 언제 다 먹냐. 다 먹고 갑니다. 제가. 아. 장. 내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 먹을 때까지 영상 안 끌 거예요. 어? 뭐. 봤죠?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밥을 못 먹는 데니까 많이. 어. 건 silk에 너무 많아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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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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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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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국 국 산뜻하게 사라지는 매운맛인데 아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어요 산뜻하게 사라지는 매운맛인데 깊이가 있어요. 감칠맛이 있다고 건더기도 환장하게 많아요 지금 내가 밥만 먹고 이것만 먹고 있는데 건더기가 줄질 않아 고기는 또 어찌나 많은지 이봐 부추랑 거의 같은 양으로 지금 고기를 집어먹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동양이에요. 부추와 고기가 동양 아 고기는 진짜 고기 아 이 돼지고기의 육질은 진짜 감탄 감탄하지 않 치켰냐? 입에서 방금 튀어나온 거 치켰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기 고기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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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고기 고길라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고기가 끝도 없이 나와 지금 진짜 배추랑 고기랑 동양이라니까 동양 고기에 소중한 식당 드라이 싶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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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건더기 미친네 진짜 내 느낌 좀 더 가져올게요 박도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밖에 정어를 보면 이 정도 음식은 상을 줘야돼 건더기 어떡할걸 행복한 이사금의 행복한 표정 오랜만에 보시죠? 음 음 음 고춧가루 너무 아무 생각 안하고 처음먹기만 하죠 지금 고춧가루 그냥 덜어 건더기를 다 덜 자 일단 건져 먹다가는 1시간짜리 된다 고춧가루 국물 다 먹는 건 포기 국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약이 너무 많아서 고기 바닥에서 고기 계속 나와요 단골이랑 많이 줬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고춧가루 알잖아 우리 알아 몰라 국물 밑에 고기가 계속 나오면 끝까지 다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물 속에 고기가 남아있는데 국물을 남긴다면 안되죠 너무 안되는 거야 다 건져 내기도 힘들어 이거 호박 따위를 먹을 배가 없다네 지금 미안하다이 다 고쳤습니다 매콤해 매콤해 근데 얼얼하지 않아 말하의 얼얼한 맛이 매력있긴 한데 그거 적응 못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 하지만 얘는 다릅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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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합사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마라랑은 다른 맛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라탕과는 확실히 다른 맛입니다 매운탕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데 중국 특유의 향이 나요 중국 음식 특유의 향이 나면서 매운탕에서는 뭔가 오래 끓인 것 같은 깊은 맛이 나면서 거기에 살짝 새콤한 느낌이 납니다 산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중국 음식의 특성 중의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잘 없는 예를 들어 탕수육 같은 경우도 새콤한 느낌이 있죠 깐쿵이나 이런 것도 매운 것에서 약간의 새콤한 산미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이 음식이 굉장히 매력을 주거든요 그런 산미가 어색하지 않게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돼지고기를 내가 그렇게 먹으면 느끼하지가 않아 그리고 중요한 건 야채가 우리나라에 이제 배추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꽤 크다 사실 청경채가 없어요 이상하지 중국 음식인데 야채탕에 청경채가 안 들어가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충칭의 스타일인지 아니면 배추가 싸서 그런 건지 근데 이 집 국이 넣는 양을 보면 배추가 싸서 넣었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더 우리인의 매운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배추가 들어가니까 아시잖아요 배춧국 그냥 배추하고 된장만 넣고 끓여도 시원하잖아 그 배추의 시원한 맛이 배추의 시원한 맛이 사실 국물에 배어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음식같이 거부감도 없어요 다 먹었습니다 언덕이 이제 끝났네 지금 뭐야 아 물론 촬영하느라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찍고 했지만 지금 한시간이 넘게 먹고 있네 하지만 밑에 불이 있어서 또 온기가 살아있더라고 이 집은 정말 비용은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국물이 진짜 묘해요 묘하게 맛있어요 단 단을면서 매우면서 약간 새콤하면서 얼얼하진 않고 감칠맛 있고 분명히 중국 특유의 향은 나는데 한국스럽고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이제 끝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회다 다닐 때 중국 동료가 중국 직사람이 아까 얘기했구나 죄송합니다 차에서 얘기했죠 네 이렇게 오늘 비 오는 날 밖에 비가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 시원하게 시원하고 간단하게 한 그릇 했습니다 한국에서 늙지 못하는 국물 요리 제대로 된 국물 요리 드시고 싶으시다면 중국의 핫팟 이라는게 핫팟이 있어요 핫팟이 핫팟이 대놓고 쳐다보면서 봐 대놓고 쳐다보면서 봐 대놓고 쳐다보면서 봐 정확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